6번. 제어 요소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은 했는데 이것은 조작량이죠. 망간건전지에서 분극작용에 의한 전압방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간복제였는데 이 분극작용은 화학작용에서 내부에서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감극제인데 망간전지에서는 이산화 망간을 쓰죠. 이산화 망간을 써서 분극작용. 내부에서 역기전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역극성의 기전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는 것. 자, 8번 봅시다. 열차의 자중이 110톤, 동륜상의 중량이 90톤, 동륜은 바퀴에 걸리는 중량이죠. 왜냐하면 대차를 보면 바퀴가 하나, 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차에 하나, 둘, 세, 네 개짜리도 있고 동륜상 중량이 90톤, 기관차의 최대 견인력인데 내일의 점착 개수는 0.2 내일의 점착 개수는 그 동륜, 바퀴하고 내일간의 마찰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기철도에서 가장 기본이 돼요. 천 점착 개수와 동륜상의 중량이 나오죠. 그대로 대입, 이걸 꼭 알고 있어야겠죠. 자, 점착 개수, 즉 바퀴와 내일 사이의 마찰 개수. 자, 동륜상의 중량입니다. 자체가 차중이 아니고 그래서 90, 2, 9, 18, 하나, 둘, 셋, 킬로그램이 나오죠. 1만 8천 킬로그램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루스 헌드가 그림과 같이 표시된 광원의 전광속을 냈는데 루스 헌드는 광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전광속을 구하는 하나의 기법이죠. 그래서 전체 광수는 R분의 2파이 그리고 S가 돼요. 여기서 이 반지름이, 이 반원의 반지름이 R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러면 여기서 R이 얼마냐? R은 100. 자, 2파이의 면적이 얼마냐? 면적은 가로와 세로, 이 R과 이게 R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100과 100이죠? 그거를 2로 나누면 면적이 나오겠죠?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즉, 100파이다. 그래서 3.14라면 314의 루님이 나오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사람의 눈부심을 느끼는 한계 휘도라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칸델라퍼 제곱미터를 뭐라 합니까? 니트라고 해요. 니트. 그래서 칸델라퍼 제곱미터, 이것이 니트죠. 니트. 그 다음에 칸델라퍼 제곱센티미터, 이걸 스틸브라고 해요. 스틸브. 그래서 이거는 가로, 세로 1cm당 몇 칸델라냐. 여기는 가로, 세로 1m. 그러니까 이 값이 여기값보다는 얼마가 되죠? 10의 4승만큼 크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틸브. 칸델라퍼 제곱센티라면 0.5가 되는 거죠? 그거를 니트. 칸델라퍼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0의 4승에 붙습니다. 네.